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호영 작가는 2차 저작물과 관련해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창작자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표준 계약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기존에는 본 계약서에 이 같은 저작물 작성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창작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표준 계약서 6종의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최대 컷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변호사 등에게 계약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행정 예고를 거쳐 4월 중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같은 표준 계약서는 계약서의 한 종류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부는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민입니다.